반갑습니다 조이 카오디어입니다 일요일날 작업할게 또 물건이 내려왔네요 내려왔는데 지금 개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개봉하기 전에 고객분에게 먼저 우리가 개봉해서 작업하기 전 단계까지 작업을 해놓겠더라구요 제가 미리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또 예의죠 물건을 우리가 개봉 다 해놔 놓고 고객한테 개봉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먼저 개봉하면서 고객분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라운드 제로 레프렌스 시리즈입니다 상당히 크죠 예 역시 고급 완전 고급이네요 예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작업하기 전에 미리 제가 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작업을 한 다음에 음악을 한 곡도 제가 녹음을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만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